주면 반가웠어요 먹ский cater 먹으러 먹 sini izado 얼마 돼요? 그냥 싸 먹으면 되는거야? 자請여러usu 미스터 빌빌 내가 빌빌 내가 빌빌 안 돼 안 돼 안 돼 졌다 산 마리노 산이 근데 세인트 아니야? 키운아 이거 그냥 동원이랑 우리 사주차처럼 같은 거 아니야? 비슷해 어 이건 뭐 익숙해. 비유얼도 비슷하고 겉맛은 비슷한데 겉맛은 좀 다른데. 겉맛은 짠해. 이 향 있잖아. 이 향이 여기서도 나아. 이게 피리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뭔가 좋아하는 향이 있는 것 같아. 아 딱 꽁치네. 냄새가 더 꽁친데. 근데 이게 정원이가 요게 한 말이야. 작긴 하다. 꽁치가 더 크네. 뼈도 삭았어. 꽁치보다 더 부드러워. 음. 괜찮네. 나는 이거를 먹고 내가 왜 이렇게 맛있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기본적으로 이 캔을 많이 봤어 옛날에. 필리핀에서도 많이 보고 집에서도 집사람이 이걸 사용을 많이 봤는데. 근데 난 이걸 딱 보면서 너무 싸보여. 그럴 수 있지. 내 고정관념이 있었어. 이거는 되게 싼 뭔가 이... 되게 뭐 저급의 무슨 음식 같다.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딱 먹어보니까. 어? 괜찮네. 괜찮은 거야. 어라? 이런 맛이 나네. 밥이랑 먹으면 맛있어. 그리고 이거 찌개에도 괜찮네. 찌개? 홍채찌개같이. 사이딘쑥? 응. 사이딘쑥 같은 거. 이걸 어떻게 해? 필리핀 사이딘쑥. 어. 이게 나는 첫번째나. 그 뼈를 안 발려도 된다는 편함이 있는데. 두번째는 뭐냐면. 이 뼈가 사실 식감을 살려줘. 잠깐만. 왜? 그... 뼈 발로 먹었어? 옛날에? 뼈? 뼈. 뼈 안 뺐지. 안 뺐지. 근데... 아니야. 완전 선물 못하잖아. 사아놓을 수 있지. 어. 3가지 맛이 들어있다고? 어. 3가지. 이거 들어가고 고구를 들어가고. 아, 그래? 이거 뭐야, 이거는? 그러니까. 나 고구를 먹고 먹으러 갔어. 얘랑 얘랑. 이게 뭐야? 나도 몰라. ㅋㅋㅋㅋㅋ 야, 이거 그냥 이렇게 짜먹으면 되는 거야? 칼리야? 아, 울랄라엄. 어. 카레네, 카레. 한국 카레 같아. 빈스테크 나 왈락 벌라스틱. 모르겠네. 왔다, 칼데렛다. 왔다, 칼데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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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칼데렛다. 이제 저 향 또 나. 옛날에 먹었다, 자기는. 칼레. 칼레. 칼레 같은데. 칼레맛이 아니야. 칼리맛. 칼레. 짠. 그래서 밥을 뿌려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에요. 아니, 짜진 않다. 아 그래? 이 정도면 안 짠거야. 아니, 이 정도면 안 짠거야. 얘는 나는 카레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인지 잘 모르겠어. 콜로라. 땀미구야. 땀미구야 먹었어. 내가 봐도 그래. 밥이랑 안 먹으면 좀 너무 짜거나. 이거 얼마야, 근데? 2, 2. 뒤에 통통통. 맛있어, 맛있어. 아이고, 살았어. 먹지마 그거. 너무 딱딱해. 뭔데? 가자? 가자. 이거 많이 먹었어, 옛날에? 한 번 더 먹어 봤어. 예일도 많이 먹었지? 이거 한 번 더 먹어 봤어. 이거 왜 샀어? 오빠가 샀지. 배웠어. 박수요. 몇 개만 사봐. 몇 개만. 삐까야? 삐까 왜 이렇게 있어? 길게? 삐까아! 삐까 픽. 삐까 픽. 삼촌이 아는 거 피카피카는 피카츠밖에 없네. 피카피카. 피카피카 피카츠. 빌비드 라는 의미가. 마른 사람. 그치, 완전히 반대. 빌비빌비드 인다는 그런 사람인데. 아 잠깐만 요거, 자 요거 하나 요거, 노바, 그 장피아토스 이거? 어 이게 세가지 맛이 다른거야? 삼각형 또띠? 또띠리아스 또띠리아스 또띠리아스인데? 또띠리아스 S인데? S? 야, 네이티브가 또띠리아스라고 그러는데 니가 또띠리아스 아주 페이크 느낌 있어 나도 그러는데 서로 똑같아 대충 말하는게 있어 너 안그래? 외국사람 물어보고 대충 말해주잖아 대충 대충 나 아직 알고 본건 아니야 삼각형 나초 맛있는 맛이야 재밌는 맛은 아니다 내가 먹어보자 아빠 노바 노바디 나의 맛은 아니다 맛은 아니다 맛은 아니다 하하하 뭐 향만 자른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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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세가지 맛이야? 하하하 하하하 모양이 세가지야 하하하 하하하 아니면 원래 다른 맛인데 여기 섞여가지고 하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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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먹어봤잖아! 아냐, 안먹었어 아직 안먹었어 먹었어! 입조행구 뭐 띠아토스? 띠아토스 약간 감자칩 맛이더라 네 감자 난 근데 얘가 제일 맛있다는데 맛있는 말, 맛있는거야 아 맛있어! 하지만... 야 이거는 이 뭐 뭐 뭐 뭐 띠아토스 또르또르 또르또르 이걸 기억해야 될 만큼 재미있는 맛은 아니다 아 그치? 재밌는 맛은 잣는거야? 아 재밌는 맛은 잣고 얘도 뭐야? 이게? 식초 맛이라고? 식초 맛이라고? 식초 맛이라고? 시다오 과자가 그 뭐지? 식초 식초 맛이 나는 과자가 있어? 오이시 오이시 야 이거 일본거 아니냐? 야 이거 오이시잖아 영구에 가면은 피신티 스타일잖아 감자에 뿌리는 말 Moyniuk 양념이 있어 마요어해지는 거 술트 gam亮 오오 муж 어 잠깐만 아 약간 소한 소해시 야 이거 아니다 내가 생각한 야 이거 내가 상상했다고 냄새가 아니다 신형 야 이거 야 이거 아 야! 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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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냄새! 봐봐! 봐봐! 오! 오! 먹어봐! 먹어봐! 뭔데? 뭔데? 너 한번 먹어봐! 냄새 맡아봐! 어! 먹어봐! 솔직하게 봐봐! 오! 맛있는데? 맛있어? 음! 어! 그래? 자! 니네 이거 가져가서 먹어! 어! 이거 먹어라! 어! 맛있어! 반은 못먹겠지? 어! 잠깐만! 어! 냄새 충격적인데? 야! 이거 진짜 빈인건데? 베이스는 감자야! 근데 베이스는 감자야! 이거 술안주다! ㅋㅋㅋㅋㅋ 근데 아까 냄새만큼 맛은 충격적이진 않다! 향이 강해자네! 냄새 다 날아갔을 것 같은데 벌써? 아니 아직 나네! ㅋㅋㅋㅋㅋ 베이스는 여자! 임신할 때 당기는 사람 있어! 그래? 이거를? 신맛! 아! 신이까! 완전 맵고! 먹기 전에 냄새를 맡고싶어! ㅋㅋㅋㅋㅋ 맛은 괜찮아! 근데 매운맛 안나요? 어! 화해! 좀 맵지! 어! 야! 이거 봐! 내 말 맞지! 비어 맵지! 야! 이게 이렇게! 야! 이게 이렇게! 야! 이렇게 숨어져있네! 아! 좋겠네! 어! 이거 들고 먹는거야! 이거 완전 안주야! 안주야! 이게 다 안주야! 응! 맞아! 맥주 안주를 중요한거! 포인트를 제가 얘기해줄게! 입에 수분은 없애줘! 그래야돼! 그리고 두번째가 싸야돼! 세번째가 매워야돼! 안녕! ㅋㅋㅋㅋㅋ 어색해! ㅋㅋㅋㅋㅋ 찬송! Ist4 쟤